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벨라 학생의 숙제를 첨삭하는 게 아니라 숙제 첨삭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는 지금 선제적으로 아이의 숙제를 보기도 전에 이 영상을 만들어서 보낼 건데요. 오늘 높은 확률로 벨라는 숙제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들이 반복되면 패턴이 나오거든요. 벨라 학생의 패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하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이 고리가 부서지지 않는 이상은 발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패턴인지가 벨라가 갖지 못한 조각이에요. 이걸 가지려면 패턴인지를 가지기 위해선 반복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의 반복이 필요하냐면 패턴을 인지하기 위한 반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패턴을 인지하기 위해선 의식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게 있어요. 사람마다 패턴을 인지하기 위해 생각해야 하는 시간은 다 다르다. 선천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분명 후천적으로 훈련 가능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제 숙제 첨삭을 하면서 보내드렸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무언가를 잘 배우지 못하거나 계속 배워도 틀리는 케이스를 관찰해보면 신기하게도 한 가지 공통점을 보인다. 이 부분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새로 배운 무언가를 글쎄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누군가 무언가를 잘 한다 하면 이 사람은 이미 이를 무의식적으로 해도 잘 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인데 무의식적으로 해도 잘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잘 못하면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데 전혀 못하는 시점부터 무의식이 개입하는 경우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가 문제인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무언가를 잘 배우지 못하거나 배워도 계속 틀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걸로 생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를 보냐면 배운다. 순서를 말하자면 순서를 따지자면 배운다. 뭔가를 배워요. 몰랐던 거를. 그죠? 그 다음에 이해한다가 있고 그 다음에 반복한다가 있어요. 기억한다가 있고 기억하고 나서 뭐하지? 또 반복해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의식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사용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게 있거든요. 지금 저도 적으면서 정리를 하는 거라서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어요. 내용을. 어떤 영역에서 무언가를 잘 한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위의 과정을 거친다. 대충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언가를 잘 배우지 못하거나 배워도 계속 틀리는 사람은 사람들은 이 또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배운다. 여기에서 이해한다가 없어요. 이해한다가 있지 않고 뭐가 있냐면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외운다예요.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외운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도 이해가 나죠.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 그냥 무언가를 피상적으로 외울 정도 까지의 이해로 이를 암기해버린다.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반복한다가 이걸 약간씩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배운다. 이해한다. 의식적으로 반복한다. 여기에서 바로 넘어가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 여기에서 의식개입이 사라져요. 여기에서 다음 단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반복하고 기억하고 무의식의 기억한다. 여기에서 하나를 더 늘려줄 건데 이래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니까 기억한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식의 개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능숙해진다.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결과값이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반대 케이스는 배우고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 그냥 무언가를 피상적으로 외울 정도까지의 이해로 이를 암기해버려요. 그 다음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요. 의식개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틀리거나 막거나 랜덤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랜덤이면서 또 어떤 문제점을 갖냐면 능숙해지긴 해. 뭔가 근데 틀려요. 능숙하게 틀려버려. 아무렇지 않게 휙 하고 틀려버려. 그런 게 좀 있어요. 실제로 몇 가지 하면 딱 정리가 끝난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 피상적으로 이런 암기해버리고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틀리거나 맞거나 랜덤하게 일어나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양 전혀 다른 두 부류가 다른 부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이걸 A로 따지자. 이 사람이 A라는 그룹 그룹의 순서를 따지면 이렇게 되고 B라는 그룹의 순서 또한 나열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A는 B가 뭘 계속 해도 안 되는 이유를 모르고 B는 A가 잘하는 게 아이가 무언가를 편하게 해도 무언가를 쉬엄쉬엄 해도 잘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요. 이런 상황이 진짜 나와요. B는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열심히 하는데 배운 지식들이 다 새어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들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시험이라는 단계가 이미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냐. 진짜 어렵다. 이런 거 정리하기가 A는 B가 뭘 계속 해도 안 되는 이유를 몰라. 그리고 B는 A가 무언가를 시험시험해도 잘 되는 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B도 열심히 했어요.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데 다 새어나갑니다. 즉 B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 개입 없이 무의식이 랜덤하게 맞거나 틀리는 걸 계속 반복하는 게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 돼버린 거야. 되어버린 거예요. A는 반대로 그냥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게 되어버려서 심지어는 시험 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진짜 공부를 못했다고 해도 성적이 나와요. 그냥. 왜냐하면 어차피 평소에 했으니까. B는 평소에 안 했냐고 그러면 평소에 했거든요. B도. 지식이 축적되는 식으로 한 게 아니야. B도 A도 최선을 다 하지만 B는 틀리는 게 왜 틀리는지 모른 채 그냥 계속 시간을 쓰고 지식이 축적이 안 돼 버려요. 그리고 이게 어떤 어째서 이렇게 되는지를 몰라. 이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큰 현시점에 누구야 벨라잖아. 벨라에게 벨라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꾸준함 입니다. 이 숙제를 미루고 미룬 숙제를 30분이 안 되는 시간만에 끝내기 위해 벨라는 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의식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의식이 단순한 피상적인 기억력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스스로의 습관이 여유를 뺏고 이로 인해 의식의 개입은 더 줄어요. 숙제는 하지만 실제로 얻어야 할 패턴은 얻지 못하고 그냥 단순 기억으로 일을 매일매일 아니야 이틀에 한번이잖아 이틀에 한번 해나가요. 이 숙제를 매일 하는 습관이 잡히지 않으면 개선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 정리해서 벨라한테는 바로 안 보낼 거고요. 어머님께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이 그래프를 내가 저기 아까 뭔가 가려져 있었으니까 안 보였으니까 다시 볼 건데 여기 있잖아요. 통계를 보면 이렇게 한다니까요. 하루하루 뛰잖아. 다 계속 뛰고 있죠. 그렇죠? 하루하루 계속 이때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때는 몰라. 내가 뭐라고 했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열심히 하자라고 동기부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뭔가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언제야? 7일부터 내? 이게 지금 벨라가 가진 습관이에요. 보세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뭔가 뛰다가 2주는 괜찮았네. 여기에서 또 뛰고 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깨져요. 계속. 어떤 사람은 이게 한 번도 안 깨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뭔가를 개선하려면 이거부터 개선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영상을 찍어버렸는데 이게 지금 문제예요.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서로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어요. 애초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룹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룹 이런 습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뭘 사고해서 이게 왜 그렇지? 라는 왜? 라는 질문 자체를 안 던져요. 이걸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벨라가 지금 이걸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일단은 숙제를 매일 한다. 제대로. 그게 필요해요. 어제 보니까 260개인가 그랬잖아. 통계 보면 263 복습 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인데 시간 25분밖에 안 걸렸어요.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케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